핸드폰이요? 왜요? 왜요? 아이고, 어디 가는데? 안드레시야, 잠깐만. 아이, 죄송한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? 아, 살살해져. 어, 이거 뭐. 이게 뭐야? 백분하우스요? 뭔데? 어, 야, 야! 아, 차가워! 내 거 쿵닉에서 쓸 거야? 100점 딱 치면 되는 건가요? 100만 원이요? 1만 원 주고 가세요, 1만 원. 어, 유즈헤드. 모종의 거래가 있었어요. 저 한 번만 숨겨주세요. 아마 방송에서 저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어! 너 제정신이야? 어, 나 진짜 소름 돋았어, 지금.